안녕하세요 계속 인사만 알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다들 왜 이렇게 다들 울지? 다이어트 포기했어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컨디션 좋습니다 무슨 근황을 얘기해주세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다들 너무 울어 저도 보고 싶었어요 제 근황이요? 그냥 운동하고 고인 세븐틴 보고 작업실도 나가고 나름 바빴어 아 되게 어색하다 간만에 해서 밤토리 탈출했어요 밤토리 이제 탈출했어요 머리 너무 빨리 절어가지고 밤토리는 이제 안 돼 안 돼요 이제 밤토리 한 번 봤잖아요 아 근데 진짜 많이 보신다 이 시간에 무대 보면서 재밌게 봤던 무대 에허허허허허허 그... 31일이었나? 마지막 날 했던 무대 너무 추워보여가지고 얘들이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게 좀 재밌었어요 민규 제치없는 거 멋있었고 무대 다 챙겨봤어요 아마다마자호씨 잘하더라구요 직접 보고 싶기도 했는데 아 그것도 봤다 그 호시 인사 제대로 못하고 내려가는 걸 그것도 맞다 그거 보면서 아 음 귀여웠어요 귀여웠어 뭐라고 했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재밌었어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갔지 같이 무대하고 했었어야 했는데 못해가지고 미안해요 어 맞아 대상 받은 것도 봤어요 같이 있고 싶었는데 세이더네임을 해달라는 사연이 맞네 다 같이 있을 때 할게요 고인 세븐틴이요? 재밌어요 근데 그 재밌는 장소에 없었어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아쉬웠어요 자꾸 정한이라고 했을 것 같은데 게임해야 되니까 어차피 뒤에 뒤에가 보여요 아무도 없는데 게임 요즘 게임 안해요 저 게임 끊었어요 이제 안해요 아예 안해요 이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원호도 잘 안해요 요즘에 게임 사실 오늘 브이앱하는 이유가 많이 건강해져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네 그전에 이제 음 방송으로 갑자기 보시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켰어요 너무 많이 걱정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이제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요 제가 끈 거 아니에요 꺼졌어요 아무튼 다시 활동한다고요 얘기하려고 켰어요 그냥 보고 싶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들어와서 너무 고맙고 다음에는 무대로 아니면 다른 곳에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고마워요 다들 걱정 진짜 많이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멤버들 덕분에도 많이 좋아졌고 여러분들 덕분에도 정말 빨리 좋아졌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저는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내가 말했던 게 다 지나가겠지 그럼 이제 끄면 되겠지 안녕 나 이거 끄는 법도 까먹었어 여기 X들 아 마지막으로 보고 있을 우리 S굽스 사랑한다 사랑한다